들어가자 선생님 이거 하나 찍고 저거 있나 봐봐 그 QR코드에 전화하는 거 영상 바로 있는 게 아니라 각 전지관에 있는 거라 그래 그래 자 내려가면 나도 좀 나도 잠깐만 나도 이 중요한 게 나도 이 좀 잠깐만 나도 이 가방을 좀 못다 안 보이게 놔야 돼 가방을 찍고 이거 아니지 않아? 이거 아니네 잠깐만 왜 이렇게 젠장 뭐가 이상하다 했어 왜 이렇게 지하도 봐봐 지하도 지장이 있어 당연히 정 아니야? 이거 어떤 거? 이거 앞에 있는 거 이거 아니야? 이거는 무슨 개인? 어떤 개인? 아 몰라 지하특별 지하특별 인사동마루 이런 건가? 여기에도 만약 여기에도 뭐가 있다고 하면 어? 바로 앞에 있다 이게 맞네 어? 맞네 이거 여기 잠깐만 잠깐만 택배 형아 여기였나? 문 열어봐 나 이 가방을 다 좀 감춰놔야돼 잠깐만 내 면 여기 좀 열어봐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문 열어봐 당겨야지 뭐야 이거 뭐야 왜 저쪽이 아닌가 본데 여기 아닌가 본데 뭐야 7시까지 열어 열어 이른다고 그랬는데